아직까지 실감이 안나오는 것 같아요. 이틀아 무슨 실감이니? 이런 옷들을 입게 된 새로운 경험인 것 같습니다. 느낌이 이상하네요. 뭐라고 해야 되는지 제가 진짜 관 속에서 나온 뭔가 이집트가 이집트랑 파라오 같다고 팀원들이 말하는데 저기 멀리 있는 샤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. 샤완 어때? 잘 어울려요? 아니요, 틀려요. 그냥 그대로 살아도 될 것 같아요. 그냥 어디 입은 것 같은데요? 그냥 연습하러 가도 될 것 같아요? 그럼 이제 팬 여러분들께 조그마한 재미를 줄 수 있다면 진짜 행복합니다. 우리 영왕님의 미모를 위해서 우리 영왕님 들어서 제가 제가 마음에 드십니까?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쁜 거울이야? 잘 모르겠는데? 일단 너는 아니야 일단 너는 아니야 나의 다리를 다행히 움직이는 오늘의 영화의 스크림 2명이 아, 진짜 이 영화의 스크림 2명에 도전해 주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20세에서 웨이기오판사로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웨이기 대신 왔는데요? 잘 부탁드려요 여왕이 명상돼 박수를 어서 치지 못하겠느냐 귀엽다 네, 오른쪽도 좀 찍혀 오른쪽 반갑습니다 응? 여왕이 명상돼 20세에서 웨이기옵소서 20세에서 웨이기옵소서 네 너무 많으세요? 1,2,2 2,2,3 2,3 2,3 2,3 2,3 2,3 2,3 3,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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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,4 3,4 4,4 4,4 5,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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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,4 5,4 6,4 6,4 6,4 6,4 5,4 5,4 5,4 6,4 5,4 5,4 5,4